일한다. 무술임. 그래도 개불어. 난 지금 스카. 나 좀 입양해주라. 아 그렇다고 엄마 어떡해.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. 이건 반칙이잖아요 엄마. 난 반칙을 하게 하지 말겠지. 아니 그래도 엄마. 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. 난 싫어요 진짜. 그냥 학교에 말하면 안 돼요 엄마. 네? 아 진짜 재밌다고요 이거. 엄마. 그냥 우리 학교에 솔직하게 말하고. 뭘 받아와요 그냥. 그래야. 혜이가 깨어나도 떳떳할 것 같아요. 엄마는 행복해요? 엄마는 좋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어서. 그래서 행복하냐고요.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순 없잖아. 내가 좀 더.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밖에.